아유아유 백제이놈들 죽이러 가자 이거 일단 닫아놓고 총을 사탄하고 여기서 이제 헤드를 정확하게 써야돼 이게 어디가? 이렇게 다 올라갔나? 여기 안에는 하나도 안에는 이렇게 레이더를 죽이시면 됩니다 권총론에 10초 10초 큰일났다 위에서 누구누구 있거든 위에 사람에 있어 바로 옆에서 스폰 했어 위추인 왼쪽 왼쪽 아니 나 치료 좀 받아 화면 온다 편식 하드 샷 이거 레이더 문 문 하나 문 하나 열었고 문 닫고 누워서 치료 이 정도 가지고요 이 정도 가지고요 아 저거 버섯 가방을 파밍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안시 뭐야 파밍 됐어? 안시 빨리! 오케이 됐어 PMC 아까 이쪽에 있었나? 왜 총소리 들리던데 그거 착각인가? 착각인가? 오늘부터 1일이에요 컬러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어디 가셨지? 어? 여기 있네? 어? 여기 있네? 어? 여기 있네? 귀여운 이러는데 뉴턴으로 레이더 잡아보자 이 정도 버리면 맞겠지?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레이더 안 떴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PMC가 적어서 그래요 아 교복이구나 아니 유탄 소리 못들었니? 유탄 첫발 맞고 쫄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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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화했더니 다잉큐였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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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구독, 좋아요,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